안녕하세요 오빠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근데 힘들게 제가 옆에 서주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아니 여러분 며칠 전에 만식이가 혹시 여장을 시켜줄 수 있냐고 아 그래 여장이야 시켜줄 수 있긴 한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서른이잖아 아이가 먹기 전에 한 번 나한테 좀 한 번 한 번 해보고 싶어 여장에? 그래서 말하니까 세진다고 해서 아 근데 진짜 여장 자체를 뭐 재밌게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진짜 예쁘게 하고 싶은 거야? 예쁘게? 예쁘게 하고 싶은 거야 아 여장하고 누구한테 고백하라고 아니야 아따는 너가 마음에 들어하는 가발부터 한 번 찾아보자 아 왜? 아 웃겨서 이거를 목에 껴 목에 끼라고? 어 이렇게 끼고 앞머리를 싹 넘겨야 돼 넘기라고? 어 어 앞머리가 딱 왜왜왜왜 왜왜왜 아 아 아 아 아 아 신선일이잖아 아니 아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아 좀 더 앞으로 끌 왜왜왜왜 왜 환자분에게 맞는 걸 제가 꼭 찾아볼게요 젓갈색 아 젓갈색 아 젓갈색 아 아 아 아 대역주행이라잖아 아니 대역주행이라잖아 어 어? 오니? 잠깐만 어? 잠시만 코커스 파니얼 같아 아 에드워드 오빠 한 번 해봐 에드워드 엔드워드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 guessed 나 화장을 열심히 해볼게 나 살짝 설레여 나오기전에 진 são이랑 정아당가 clarines фотограф فيJean 아 릴카루 같아 리안드리세요. 아 뭐 리안드리에요. 좀 아플거야? 원래 이렇게 샵에서도? 어떤 여성 스타일 하고 싶어? 귀여운 스타일? 다 들어가니까 뭔가 지적이면서 섹시하고 사랑스러우면서 러블리한 러블리한 전설의 레전드 육령이 나르샤띠템이 맞죠? 러블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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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 리뷰를 해야 되는데 러블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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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그냥 이거 왜 이렇게 해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같은 거 아니야? 다같이 러블리한 왜 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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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오 됐다 웃어 봐 아 진짜 안 어울린다는데? 아 그 정도야? 어? 여운게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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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껴봐. 너 막 긴장. 괜찮아? 그냥 봐봐? 이렇게 하면 얼굴은 나쁘지 않아 보면. 이게 더 예쁘다. 나도 예쁘고 싶다. 아니 뭐 잘 보이고 싶은 남자가 있어? 없어. 없다고. 없어. 야 말해봐. 최근에 누구 생겼구나? BJ야? BJ야. 어떤 스타일이야? 일단 따뜻해. 잘생겼어? 잘생겼지. 어떤 점이 좋았어? 나를 보는 시선을 조금. 금발. 금발 써볼래? 어? 어? 이쁘다는데? 예쁘다는 소리 진짜 듣고 싶었구나 만식이. 이렇게? 남캠? 남캠한테 고백 갈리지 않대? 남캠 이상형 월드컵 하자. 자 골라봐. 나는 이 오빠. 이상하니까? 타혜 오빠. 타혜 오빠. 타혜 오빠. 뭔가 우람해서 줘 봐. 만홀이 근데 설정상 몇 살이야? 23살이야. 아 많이 줄였네. 워크 오빠도 나쁘진 않은데. 왜?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좋아. 응. 애기 같으니까. 워크 오빠. 상호 오빠. 상호 오빠. 여친 있잖아. 아이 빼준네. 나 결혼 안 했잖아. 상호 오빠. 아이고. 아이고. 결혼 했잖아. 아이 씨. 이혼 시키면 돼. 아니. 아이고. 잘생겨도 빨리 싫어. 이 오빠 오늘가 너무 스윗해. 아 스윗해.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거.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오빠. 꿀바나 시바. 시바? 나는 시바로 할게. 아이고. 나는. 진짜 나 클바. 오 왜? 이 오빠. 뭔가. 어. 매력적이야. 쓰레기 냄새가 좀 나. 아 쓰레기 좋아해. 나쁜 남자 좋아하는구나. 아이 더러운 남자 좋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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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묻지. 뭔가. 밥 먹고 싶으니까. 스토 오빠. 엇. 엇. 아까. 고백하려던 오빠. 설마 여기 있다. 예솔 너. 아니야? 이 오빠야? 아. 아. 어. 장만식 어떤 거 같아? 니가 엿캠으로서 봤을 때. 음. 또 여자가 많아. 스윗하긴 해. 게임을 잘하니까. 오. 오. 아. 내가 이제 둘 다 봤었는데. 둘 다 진짜 잘생긴 했어. 응. 잘생긴 했어. 어. 어. 아. 아. 깨박. 아. 이거는. 스윗. 왜 힘든 거야. 어. 타유 오빠는 뭐. 너무 살쪘어. 솔직히 상호 오빠가. 어. 그니까 내가 뭐 더럽히고 싶기도 한데. 이거 너무 그냥 자체적으로 더러우니까. 피해야지. 아. 이거는 거의. 대머리. 대머리 주는데. 오늘 진짜 대진 미쳤다. 조세 오빠.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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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웃겨. 둘 다 잘생긴 했어. 이 오빠도. 똑같이 잘생기면 키보. 응. 아. 남순이 오빠 너무 좋고 멋있는데. 응. 아. 아. 조세가 지금 방송 중인데. 어. 지금 내 방에. 지금 오늘 여자 게스트가 왔는데. 이상형 월드컵으로 너를 우승시켜가지고. 혹시 전화 연결되나 해서.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빠. 여보세요? 스토 오빠.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스토 오빠 저 누군지 알아요? 아. 아. 스토 오빠. 예. 스토 오빠 요새 힘들죠. 아. 아유. 괜찮아요. 진짜. 근데 힘들 때 제가 옆에서. 오빠. 어. 예. 연락 주세요. 그러면. 아. 형님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어. 형님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아니요. 아. 너무 싸늘한 거 아니야. 형님 죄송해요. 무서워요. 아. 고맙다. 전화 받아줘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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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나 무서운데. 남순이면. 번호가. 너 있어? 어? 너가 해봐. 나 욕처럼 올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전화 해본다. 전화 꺼져있어. 아. 안경까지 쓰니까. 진짜. 안토스틱을. 아. 바야바같아. 훨씬 나. 훨씬 나. 아. 확실히 남자 얼굴이에요. 아. 근데 난. 재밌었어. 아. 근데 이게 좀. 미안한 게. 릴카 형한테. 오늘 이제. 갑자기 다 한 거라서. 여러분 이따가. 그 틀문하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뇽. 마뇽. laughs. 뱅. 뭐 한 거라. 뭐 한 번 더. 뭐 한 번 더. 뭐 한 번 더. 뭐 한 번 더. 문. 뭐. 문.